스톰캐스트 이터널 스톰캐스트 이터널은 다양한 병종이 섞인 구성으로 3개의 기병과 2명의 네임드 히어로가 주축인 구성입니다. 해모 오브 지그 마스터 모스트로 와드 세이브와 네임드 펄미네이터 배틀라인을 챙겼습니다. 리뎀션 브라더우드로 배치 횟수를 크게 줄여 선제권을 확보하기 유리한 구성입니다. 배치? 사이온 오브 스톰 구성이라 원하는 시점에 전장에 돌입할 수 있는 스톰캐스트 이터널은 주력을 전상의 렐룸에 대기시키며 균등하게 배치를 시작합니다. 오거 마우 드라이브는 전장 좌측에 집중한 배치로 주력을 A 진영으로 몰아넣습니다. 이후 스톰캐스트 이터널은 바스티안의 카스텔란 오브 아즈를 능력으로 바스티안, 로드 아르카넘, 벵가드 팔라도르를 재배치합니다. 선제권을 가져간 스톰캐스트 이터널은 선턴을 양보하며 1라운드 선턴이 시작됩니다. 1라운드! 선턴을 가져간 오거는 빠른 속도로 전진하며 중립, 적대적인 오브젝트 2개를 점령하는 어그에서비 익스펜신들 보조 목표로 선택합니다. 특유의 빠른 기동력을 살려 전선을 앞당기고 리드벌처들은 스톰캐의 후방 강습을 대비하도록 배치했습니다. 좌측의 프로스티로드는 배치 실수를 깨닫고 중앙으로 재배치했으며, 우측의 리드벌처는 탑을 점령하며 방어를 준비합니다. 아군 오브젝트 1개, 중립 오브젝트 2개, 배틀 택틱 달성으로 오거 측은 7점을 획득합니다. 쿠턴의 스톰캐스트 이터널은 앞으로 전진한 오거를 몰아내기 위해 오브젝트 강탈 보조 목표를 선택하며 굉장히 공격적인 전진을 합니다. 좌측 전선에는 펄미네이터가, 우측 전선에는 에보케이터 온 드라콜라인이 강습하며 양측면을 동시에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에보케이터 온 드라콜라인은 돌격에 실패했으나, 펄미네이터와 로드 아르카놈의 공격에 리드벌처는 전멸, 매니터는 반파당합니다. 전투에서는 우위를 가져가나 오오코의 우월한 점령 능력에 아군 오브젝트 점령 한 점만을 획득합니다. 2라운드, 선턴을 가져간 스톰캐스트 이터널은 공세를 이어나갑니다. 중립, 적대적인 오브젝트 두 개를 점령하는 어그에스백 스펜신을 보조 목표로 선택하며 셀레스티얼 프라임도 전장에 강림합니다. 바스치안, 펄미네이터, 벵가드 팔라도르의 공격에 좌측 오거 진영이 괴멸당하고, 로드 아르카놈, 에보케이터, 리버레이터의 공격에 방어탑에서 농성하던 우측 오거 진영도 붕괴합니다. 셀레스티얼 프라임이 돌격하나 방어력에 치중한 제너럴이 버텨내는데 성공하며 전선이 완전히 붕괴하는 것은 막아냅니다. 아군 오브젝트 안개, 중립 오브젝트 두 개, 배틀 택틱 달성으로 스톰캐스트 이터널은 7점을 획득합니다. 아직 중앙군이 오원전한 어그는 전용 팩션 지형이 효과로 피해를 회복한 뒤 반격을 시작합니다. 좌측 전선이 완전히 붕괴한 어그는 빠르게 해당 지역을 포기하고 중앙과 우측 전선에 사활을 겁니다. 오브젝트 강탈 보존 목표 칸크를 선언한 후 글루토는 중앙으로, 프로스티로드는 우측으로 돌격합니다. 처참한 처지 굴림으로 멸망할 뻔했으나, 간신히 붙으며 방어군을 괴멸시키고 오브젝트를 강탈합니다. 이때 제거된 리버레이터는 스톰캐스트 이터널의 지원 요청 유니크 강화로 즉시 우측 전선에 다시 합류합니다. 아군 오브젝트 안개, 중립 오브젝트 안개, 상대방 오브젝트 안개, 배틀 택틱 달성의 추가 조건 달성으로 10점을 획득합니다. 3라운드. 선제꾼을 획득한 오고는 유리한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선턴을 양보하고, 좌측의 오브젝트를 제거합니다. 다급해진 스톰캐스트 이터널은 제네럴 암살소의 또 월볼보존 목표를 선택한 뒤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각종 사격 공격으로 제네럴을 제거한 뒤, 셀레스티얼 프라임은 프로스트로드에게 좌측의 벵가드 팔라도르는 글루톤에게 돌격합니다. 여기에서 바스티안의 단점이 두드러졌는데, 이동 속도가 너무 느려 전선 제압류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당한 피해를 입지만, 글루톤 프로스트로드 모두 생존하며 역으로 스톰캐스트 이터널에게도 큰 피해를 입힙니다. 아군 오브젝트 안개, 중립 오브젝트 안개, 배틀 택틱 달성으로 5점을 획득합니다. 이제 병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오고 측은 글루톤을 살리기 위해 퇴각시킨 뒤, 보조 목표로서의 또 월볼드를 선언합니다. 다만, 화력 부족으로 제거에는 실패하며 셀레스티얼 프라임과 로드 아르카남의 약간의 피해만 입히며 한점을 획득합니다. 4라운드! 미션간을 보고 있던 오고의 양보로 스톰캐스트 이터널이 선턴을 가져가며 공세를 이어나갑니다. 펄미네이터는 상대방이 오브젝트를 점령하러 내려가고, 바스티안은 느린 속도로 중앙에 합류하려 노력합니다. 보조 목표로는 배틀라인을 제거하는 버킨 랭스를 선언한 뒤, 캐스티게이터의 일제 사격으로 달성합니다. 다만, 예상 외로 분투하는 프로스트로드의 난동의 셀레스티얼 프라임과 로드 아르카남이 쓰러지며 우측 전선이 붕괴합니다. 아군 오브젝트, 보조 오브젝트, 상대방 오브젝트 점령과 보조 목표 달성으로 9점을 획득하며 빠르게 추격해 나갑니다. 이제 정말 프로스트로드 하나만 남은 오고는 점령 우세를 믿고 적진 한복판으로 뛰쳐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보조 목표로는 배틀라인을 제거하는 버킨 왕스를 선언한 뒤, 강력한 화력으로 벵가드 팔라도르와 리버레이터를 마무리합니다. 상대방 오브젝트 점령, 보조 목표 달성에 추가 조건 달성으로 7점을 획득합니다. 총 점수 26대 21로 스톰캐스트 히터널이 뒤처지고 있지만, 아직 역전해 볼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월 라운드 선터를 가져간 스톰캐스트 히터널은 일발 역전을 위해 몬스터 제거 보조 목표인 병에 대한 를 선언한 뒤 총공격을 감행합니다. 바스티안과 프로스트로드 싸움 좀 하는 히어로들이 격돌하며 영웅적인 싸움을 보여주리라 예상했지만, 양측의 주사위 난조로 서로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못하며 전투는 끝나게 됩니다. 대전력까지 합산하면 총 점수 32대 29로 오고치기 승리하게 됩니다. 3라운드에 셀레스티얼 프라임이 돌격하지 않고 오브젝트를 점거했다면 게임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